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4자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또 내 자아 썩어져가는 그 육신의 정력에 따라 사는 그러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먹박아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내 삶속에 나타나시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자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 앞에 섰을 때에 심하고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다소는 그 당시에 헬라적인 문화와 또한 경제와 또 여러 가지 교육의 아주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아마 아버님께서 천막업을 하셨는데 아주 성대하게 하셨어요.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교사로서의 삶을 살 때도 아버지에게 전수했던 어렸을 때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천막 사업을 옆에서 보면서 익힌 그러한 기술로 천막을 직접 제조하면서 그렇게 부르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자비량하면서 그 성교 생활을 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참 최고의 그 유대인 교육의 아주 정통한 자로서 또 유대인 중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베냐민 지파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주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최고의 학부 참 가장 좋은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의 라삐의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참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그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알 대법사 그 라삐로서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라삐인데 그분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그분의 후계를 이율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총명과 지혜와 또 모세 오경을 완전히 그냥 암성할 수 있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그냥 암성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씀을 암성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이 사올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올이 되었지만 그 청년은 아주 청명해서 정말 뛰어난 그러한 참 라삐로서의 그러한 교육을 다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이 이러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바올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고린전서 2장 4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강연을 할 때도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대를 형상해야 됩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 울림과 떨림은 우리 물리학 중에서도 양자역학에서 그 물리적인 변화 세포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울림과 떨림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공명이 되어서 설득력이 있어서 감안을 받고 그 전하는 말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강연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프레센테이션을 좀 멋지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써가면서 정말 그 영상을 띄우기도 하고 또 그 아주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아주 그냥 감동을 주는 그러한 멋진 프레센테이션 이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함을 그러한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하겠다. 그리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엄청난 성경적인 전문가로서 또 교육을 받고 또 강연을 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하는 율법사로서의 그 모든 과정을 하면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그 실패를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구역 성경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냐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다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이라 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돌을 던지는데 증인된 그러한 일을 여러 차례 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탐해색도상에서 그는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냐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아 내가 너무 내가 배운 지식에 내가 의존했구나 내가 어떠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강연에 내가 집중을 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다 내가 매우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강연하는 게 두려워서 떨린다는 게 아니에요 또 강연하고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면 혹시나 인정함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성령이 소멸되면 어떡할까 성령의 임자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생각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말의 언변이 좋고 또한 음성이 좋고 또 내용이 좋은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실체 그 본질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있는가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능력의 역사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병든 곳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에 나타나시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늘 기도하고 혹시나 내 자랑이 될까 봐 혹시나 내가 어떠한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보다도 전하는 사람이 더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은 참 영광을 못 받는 일이 혹시나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은 매우 두려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복음전도를 하면서 정말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성교적인 역사가 이방인의 성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는 주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그 로마가 가는 곳마다 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북유럽까지 또한 독일과 영국과 이 모든 곳에 다 전파가 되었고 또한 중세기 때에는 바로 독일과 스위스와 이러한 중부 독일에서 엄청난 그 영국과 함께 그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은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문예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서 참 구미가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 또한 미국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가 중흥되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역사를 일으켰고 이 미국의 성교사를 통해서 또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민족이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에 세우신 그 성교사들이 피를 흘린 그 성교자적인 그러한 헌신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새해에서는 이제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또한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그러한 새해가 될 것으로 저는 믿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사로니카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믿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 소면이란 그 단어는 스벤님이란 그 말로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붙어 있는 곳에 소방대원이 가서 막 소방수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한 약품을 뿌려서 불을 끄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또 성도가 합심하여 모이는 곳에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을 끄지 말라 이 불을 끄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그 참 심판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여 목회자여 신학자로 헌신했던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소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성령의 불을 끄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충동을 소멸해버려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뭔지 모르는 기도 그러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감동이 내 마음속에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충동을 지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충동에 왜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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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꼴방에 제 서재에 참 기도하면서 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완전히 그 좀 분위기가 말이에요 완전한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완전히 마치 상기도 하는 것 같아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동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찬송 틀어놓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고 말이야 때로는 우리 손주인 상령이가 들어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들어와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야 어제는 둘이서 합심해서 막 막 쭉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침범받을 수 없는 공간 해방받지 아니하는 공간 이러한 공간이 직장에서도 한 군데 있어야 되고 물론 집에서 한 군데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초서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보면 24시간 향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늘 제사장들이 조심하는 게 바로 향단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향불을 끄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저는 원래 캐톨릭 신자로서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20대죠 20대에 저는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미국에서 오신 신부님이 그 성찬 예식을 하는 데 좀 특이한 방법을 하더라 그러면서 신부님이 직접 이러한 빵을 떼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씩 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제 마음속에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지났을까요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혀가 안으로 꽉 당기는 그러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혀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있고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의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베를린에서 디셀더러프로 왔어요 디셀더러프에서도 그 당시에는 기도문을 놓고 캐톨릭 신자들은 그 기도문을 주로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막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것이 뭔지를 저는 그때 몰랐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하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나중에 바이올린 청동을 하고 있던 디셀더러프 유학생이었던 제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다니던 그 한인교회 개신교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알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 특히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혀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많은 몸 중에서 손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발을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혀를 주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혀의 기도라는 것 글로사리아 영어로는 Tongue Speak라는 거예요 Tongue Speak 그리고 독일만은 중엔그레데 이렇게 말해서 혀로 하는 언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랭귀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을 혀를 통하여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언의 그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왜 성령께서 혀를 주관하면서 하느냐 여러분 혀라는 것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부학 시간에 뇌의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그 뇌 속에 각자의 몸에 그러한 운동을 주관하는 그러한 뇌의 부분을 그 크기대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의 모양이 손이나 발은 아주 조그맣고 머리도 조그맣고 혀만 그냥 혀가 한 10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혀가 우리 뇌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능이 혀를 길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혀에서 모든 악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는 마치 큰 배를 운행하고 좌지우지하고 길을 인도하는 결정하는 키와 같이 키가 적은 것이지요 사람의 몸에서도 혀가 적은 것이지만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혀를 절제하고 혀를 주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혀를 주관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전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대한 충동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소멸하지 마세요 방언의 은사도 소멸하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러한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또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충동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싶을 때 또 헌금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소멸하면 안 됩니다 좀 지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위록에 천국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돼요 천국의 보화로 저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쓸 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이에요 전도에 대한 충동이 있을 때 길을 가는데 어떤 형제 어떠한 사람을 지나가는 걸 봤을 때 그 마음 속에 그냥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할 때 내 마음 속에 무언가 모르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 시청자들 가운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도전을 받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충동이 뭔가 그냥 아픈 충동이에요 극률이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 아주 극률과 차비의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그러한 막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그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는 가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고 가라고 충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아가바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침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그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보금을 전하게 그런데 아가바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빌립 집사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그 띠를 자기의 그 발목에 이렇게 매면서 이 띠 임자가 성에 들어가면 환란이 있으리라 이러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들어가지 말라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게시하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 행정 2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고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국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엄청난 환란 그 성령께서 예견한 대로 엄청난 환란 있죠 돌에 던져서 그냥 막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싸서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전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스를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스른다는 것은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식대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게 되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러분 성령을 왜 거스릅니까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했어 목이 곱다 여러분 목이 곱다는 것은 목이 그냥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말이에요 교만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뱀이 말이야 공격할 때 독을 품을 때 막 막 목을 덮고 말이야 쉑쉑거리면서 말이야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의 한례 귀의 한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 중에 매우 중요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갔을 때 그 아들에게 한례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왜 한례가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은 뭐냐 안식일의 언약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언약은 뭐냐 두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2절 말씀 노아의 홍수 이후는 내가 다시는 물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있는 한례의 언약이에요 한례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는 한례받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딱 인일치는 거예요 한례를 통해 난 지 8살 될 사내 아이가 그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표정을 만들었다 표정 마음의 한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한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뭐야? 이제는 마음의 한례를 받을 시기에요 마음의 한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한례를 받은 자에요 귀의 한례를 받은 게 뭡니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마귀의 음성인자를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의 한례를 받은 자에요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한례를 받을 때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장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집안과 문설주에 밟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 있으면 똑같이 애국 사람과 똑같이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례의 언약 마음과 귀의 한례의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께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미혹된 생각, 정력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부어넣어줄 때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서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 이것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도적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노예생활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생각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론 유다가 잘못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처참하게 멸망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미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령의 소욕대로 육신의 모든 생각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능력은 바로 이러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야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해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를 거역하고 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내세에도 금세에도 내세에도 삶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그러한 사람을 들은 귀신을 내 쫓았더니 벙어리가 말을 했을 때 그 바르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자가 바할제불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할제불은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왕 아니겠어요? 그것을 돕고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더라 말이야 욕을 하셨어, 욕을 성경의 욕 중에 가장 참 예수님께 하신 욕이 나오는 거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여,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여 영분별의 은사여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결한 삶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긋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릇을 사용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우서 2장 21절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다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그릇인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면 성삼의 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면 우리야말로 귀한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늘 깨끗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실족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여 세마포를 빨듯이 내 마음의 옷을 빨고 내 마음판에 모든 죄악과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너희가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은사가 이렇게 뭐 중요하냐 뭐 자꾸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을 행동하는 거 보면 뭐 엉망진창이더라 열매가 중요하지 뭐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열매가 없는 삶이네요 은사가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삶 속에 거룩과 성결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세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함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아홉 가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홉 가지 은사를 가진 것 은사는 바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말하는 은사 이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요 방언 통변한 통역하는 은사요 왜냐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게 못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은사 이것이 말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또한 개시의 은사가 있어요 개시의 은사 세 가지는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한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능력의 세 가지 은사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능력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은사는 치유의 은사에 들어가요 이 세 가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래서 모든 이 아홉 가지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심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믿음의 돛을 높이 지켜들고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천성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폭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2020년도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이 참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균형을 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삶 속에 많은 영혼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나타날 때 정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으로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하고 바람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나타나신 삶을 통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강단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임자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